어떡해요. 내 본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만나게 된 거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4일 초년생일 때 꿈이 너무나도 컸어서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됐고, 이제 사투리도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 생활에 적응을 했는데요. 인정인정.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100% 여러분들의 꿈과 현실이 들이맞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꿈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면, 저도 그래도 지금의 삶에 만족해 하거든요. 상경했을 때보다 지금의 삶에 만족해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행복한 삶을 가지시기를 너무너무 바래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내면은 실망도 크잖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그래서 독백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 가사 보시면, 막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찐찐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하고 다독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건강이야, 몸도 건강한 거니까요. 늘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신현이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남은 하루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사랑스럽게 보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신현이님께, 저희가 신현이 하면 여러분이 사랑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좀 크게 했어요. 사랑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현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나 이런 거 맞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상장 받았어요. 자, 감사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환은 2022 유니베엑스포 서울의 공연팀으로 참여하여 무대를 성공적으로 인내주셨으며, 많은 청춘들에게 잠들어 있는 꿈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유니베엑스포 서울 조직위원회 드립니다. 아,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밥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노래하러 왔다가 이런 좋은 것들. 저희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주먹이사 한번 할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아쉽지만 우리 신현이님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내려주실까요? 내려가라고? 야, 고고. 갈게요. 어, 안녕. 갈게요. 아니, 안돼. 이러면 다 이상한 사람. 안녕.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야 되나? 자, 여러분. 끝까지.